양세 바리스타가 있는 디카페로 오세요. 토닥토닥 잘 자요. 늘 피곤한 표정으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.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. 네,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다리만 그리면 되는데. 네, 9시까지 꼭 보내드릴게요. 네. 고생하는 그녀를 위해 한 잔 더 드릴까 합니다. 정수정아. 안 돼요. 어? 네. 아, 지금. 시간이. 어? 저기요. 저기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피곤한 그녀를 위해 제가 좀 나서야겠어요. 역시 디카페에선 디카페인으로 편안한 밤이 깊어가네요. 지금 강렬처요? 이런 거 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? 뭐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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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편안한 밤을 위하여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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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저녁에 편안함을 더하다.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